여기서 딱대기 해. 그리고 화장실은 1층 교사 화장실로만 가고. 그리고 점심은 내가 배달시켜줄 테니까 여기서 꼼짝마요. 그리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그냥 나중에 오라고 해.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면 무조건 모른 척하고. 그리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 싶으면 바로 달려오고. 오케이? 뭐? 나한테 명령하지도 내 명령 없이 함부로 움직이지도 말았어? 허락, 구속. 그런 거는 그쪽 여친한테나 하시고요. 내가 반 씨를 고용한 이유가 없겠어. 일상을 안전하게 영위하고 싶어서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딜 가든 어디서 뭘 하든. 그냥 당신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오케이? 좋아, 네 뜻대로. 끝. 죽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해. 진짜. 아니 무슨 경호원이 경호 대상으로 협박을. 쉬고 있어요. 아니 무슨 일으신가 없어. then 나가는 중간에 한 번이 나간다. 먼저. 다시 한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